아니 아니 봄이 사진이 왜 여기 있어? 옆엔 또 왠 애야? 아이고 지 집에 요만할 때 나한테 쥐어박히면 지 애비가 데리고 나가 달래주더만 그때 찍은 사진인가 보네. 아이고 이렇게 애단 푼 딸을 놔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나 몰라. 어 보미야 어젠 미안했어. 보미양 도와준답시고 가서 내 사정만 봤네. 미안하긴요 뭘. 경황이 없어서 보미양 살펴보지도 못하고 내가 어른스럽지 못했어. 저 정말 괜찮다니까요. 이거 재활용 내놓으실 거예요? 제가 버릴게요. 아니 아니 됐어. 아 이리 주세요. 어 근데 이게 뭐예요? 어 이거 보미양이 준 양발 상자로 만든 바늘구멍 사진기야. 우와 이런 게 사진도 찍혀요? 그럼 예전에 이런 걸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볼테요. 거기 썼는데. 아저씨 쓰레기 내놓다가 뭘 꾸물거려요. 이거 내가 버리려고 했어. 아이고 지혜미한테 저렇게 좀 해보지. 아니 이거 여기 넣어뒀는데. KBS